새벽 시간 경남 김해의 한 오피스텔 앞입니다. 고청에서 물건이 떨어지는 소리를 들은 여성이 소스라치게 놀라 의자에서 일어납니다. 떨어진 물체를 확인해 보니 고양이입니다. 놀란 일행들이 어찌할 줄 몰라하는 사이 또 한 마리가 떨어져 숨졌습니다.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고양이가 떨어진 오피스텔 12층을 촬영했고 고양이를 던진 사람을 목격했습니다. 고양이까지 던져가지고 엄마 고양이가 떨어지기 싫어가지고 이렇게 딱 했었는데 두 손으로 들어와서 던졌다. 해당 오피스텔 12층에 사는 고양이 주인은 고양이가 찢어진 방충망 사이로 빠진 것일 뿐 던진 사실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. 그 목격자분은 던지는 걸 봤다고 하시던데 진정하고 대신하세요. 경찰은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수사에 착수했고 동물단체는 고양이 주인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계획입니다.